으 으 저 엄청난 스피드로 가고 있잖아요 으 으 어제 어제 뛰다가 작살 떨어뜨렸는데 즉 지금 가고 아까부터 하고 가고 있었던 어제 어제 뛰다가 작살 떨어뜨리고 손가락 뛰고 난리 났었다니까요 으 으 으 으 으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천둥 칠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으 으 뭐 이 메탈은 개성은 메탈 이에요 어 회님은 저랑 그 가족 관계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신 거 보니까 현장에 현장감 있는 것 같습니다 nal 사장님이 저랑 가족 관계면 이거는 사기지만 예5 야스 아 예 발프 하하하하 한 번 다 보라 쓰세요 아니 땀 깜짝이야 왜 자꾸 옆에 공장 채워가지고 잠깐만 여기 여기 물고기 전 손질 좀 땀 깜짝이야 갈매기 맞추면 얼만데 네? 아무것도 없나? 응 하하 안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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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